레드필 코리아 리처드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과 게리 마커스의 클루지입니다. 고수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깔끔하게 설계하라고 가르칩니다. 클루지는 임시방편으로 대충 만든 지저분한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말인데 인간의 뇌에 이런 측면이 있다고 마커스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연선택이 눈먼 시계공이라는 도킨스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자연선택은 인간의 눈과 같이 대단히 기발하고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시행착오를 통해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맹점과 같은 바보같은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완성품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번식에 더 유리한 형질이 그때그때 선택되기 때문입니다. 포르노를 볼 때 남자는 발기를 하고 쿠퍼액을 흘립니다. 남자가 의식적으로는 모니터 속을 뚫고 들어가서 포르노 여배우와 섹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하지만 발기와 쿠퍼액을 조절하는 심리기제는 비디오가 없던 시절에 진화했습니다. 홀딱벗은 여자가 걸그룹 댄스를 떠올리게 하는 동작을 하는 장면을 그 시절의 고해상도로 보았다면 남자에게 섹스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원시사회에서는 실제로 바로 앞에 존재하는 여자와 모니터 속 여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따라서 발기와 쿠퍼액을 조절하도록 진화한 심리기제가 둘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를 남자의 질투기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시사회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홀딱 벗고 뒹구는 모습을 고해상도로 보았다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질투기제가 현재 일어나는 외도 장면과 자신과 사귀기 전에 일어났으며 비디오에 저장된 장면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자친구와 전남친이 공동 출연하는 영상을 감상한 남자의 질투기제가 작동하여 여자친구가 현재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남자는 그것이 몇 년 전의 일일 뿐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는 잘 압니다.